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밥 프록터님이 지으신 부의 확신입니다. 부제는 세계 단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비밀입니다. 밥 프록터님은 나폴레온 힐의 살아있는 계승자시고요. 지난 40년 동안 인간의 잠재력을 연구한 자기개발의 구루라고 하십니다. 시크릿에서 가장 많이 나온 멘토로서 저도 시크릿을 볼 때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멘토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세상을 떠나셔서 이 책이 지으신 마지막 저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크릿 책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이 책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장의 내용이 좋은데 이번 시간에는 1장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와 제 5장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우리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다.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유전적 본능, 또한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이 모두 통틀어서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요. 패러다임, 즉 습관을 바꿔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연봉 4천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바꾼 깨달음.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나는 1년에 4천 달러를 벌면서 6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5년 후 나는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토론토, 몬트리얼, 보스톤 등 여러 곳에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답을 할 수가 없었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큰 돈을 벌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고작 두 달 동안 고등학교에 다녔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예상한 대로 당연히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회사 전체를 통째로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잘하면서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 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생산적이거나 좀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면 똑같은 상태로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깨닫고 나자 가슴이 벅차오르며 머릿속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고 왜 잘되는지도 몰랐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걸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제 5장에 자신이 왜 성공을 했는지 그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기 전에 1장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다. 나이팅게일은 얼 나이팅게일로서 자기 개발 분야의 그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이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얘기만 되뇌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잠재의식의 각인을 시켜야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게 인간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인데요.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 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우주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에너지는 본래 나왔던 원천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이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렐프 월드 에머스는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대로 거둔다. 론다 버스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주파수는 패러다임과도 동일합니다. 생각만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자가 되는 상태를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자신이 부자의 주파수에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크릿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필요할 모든 지식과 힘을 이미 가졌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성장하길 바란다. 나는 더 빨리 달리고 싶어. 나는 더 높이 뛰어르고 싶어. 영혼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영혼인 것이다. 여기도 영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 영혼의 존재를 확신을 못하겠는데 많은 책에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영혼이 있는 것도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일에 기여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도 그게 전부다. 즉 그저 내 안에 더 많은 나를 밖으로 꺼내는 것 뿐이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다. 우리는 일을 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이 생겨났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당신은 만족을 얻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갖고 불편한 상태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성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내는 성과의 온도를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지 깨닫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 두 가지를 세우도록 가르쳐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나는 직원들에게 아침 9시까지 잠재 고객 앞에 나타나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사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반드시 보험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잠재 고객을 만나서 10만 달러짜리 보험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일주일 동안 계약한 10만 달러 보험 증권의 수는 예전의 연간 계약 건수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남이 이걸 사줄까 아닐까 너무 고민하잖아요. 남의 생각을 너무 하면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그걸 사도 괜찮고 안 사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팔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의 멋진 결정체다.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된 인간의 프로그램이 현재는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있다 있다.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다. 나는 태도를 공부했고 내 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꿨다. 내 태도는 다른 누군가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준 것이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 한 권을 정말 오랫동안 읽었다. 당시 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읽고 있는 책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었다. 나는 세미나에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좋은 책 한 권을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그 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똑같은 책을 읽자. 똑같은 오디오 강연을 듣자.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거기서 배우는 깨우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서 반복적으로 각인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5장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장에서 본인이 성공한 이유를 계속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불행히도 그 믿음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버드대학교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믿어라 그러면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그걸 믿지? 난 답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믿음을 바꾸지? 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한 가지 물음은 다른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나는 답을 알아내지 못했고 물음에 답해줄 사람도 찾지 못했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평가하라. 어느 날 나는 내 멘토였던 발 벤더 윌과 식사를 했다.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불현듯 깨달았다. 갑자기 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오디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왔다.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하고 있었다. 강연자들이나 저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정보가 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했다. 아무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쓸모없는 인물이며 내 과거 때문에 미래도 보잘것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즉, 자신을 재평가하게 된 거죠.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오디오 강연을 반복해 드리면서 내 신념체계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꿔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의 신념체계를 바꿔놓을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 지지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즉,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신념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오디오 강연을 들으면서 자신의 평가를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어린 시절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 이야기는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신념체계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다. 얼 라이팅게일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몸은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 확장, 더욱 충만한 표현이 따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새로운 신념 체계를 세우면서 사람들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다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믿음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즉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스스로 뭔가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겠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성과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프락시스, 그리스어로 실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생각만 해서는 아니라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켜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성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천 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천 5백 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심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고 책을 읽고 오디오 강연을 듣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 금세 좌절하고 만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큰 세계다. 그 무엇도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진동의 법칙에 따라 만물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는 한 단계 위의 주파수와 한 단계 아래의 주파수에 맞물려 있기에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영은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로 발현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내부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 활동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혹은 머리로는 믿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좌절한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고지를 7cm쯤 남겨두고 멈춰버린다. 즉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고 계속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내겠다는 의지가 가진 위대한 힘. 해내겠다는 의지는 우리의 지적능력 중 하나다. 이는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떠오른 생각 하나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빼앗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촉감을 느끼지만 오감은 다만 우리와 외부의 물질세계를 연결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애원한다. 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오감을 닫고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에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들은 집중한다. 하는 일에 전념한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무엇이 무의식에 들어갈 것인지 지시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만 보더라도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음을 알 수 있다.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빅터 프랭클 박사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당신이 당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틈은 천분의 1초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히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린 것이다. 대응은 다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한 번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가 말한 것과 달리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 저 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대응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대응을 가르쳤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해버리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너를 지배하게 돼. 내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려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공격적인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반응할 수도 있다. 그들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 물어보자.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우리의 전체 시스템은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 고함을 치고 싸우고 소란을 피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반응한다. 그리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행위로 이들을 억누르려고 애쓴다. 불에 맞서 불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는 귀납적으로 사유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다. 물론 나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가끔은 반응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반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싫은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 문제를 쓴 뒤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중심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한가운데에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얼 라이팅 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인 지주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나폴레옹 힐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6명을 골라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빙의가 된 다음에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해서 이성으로 육체적인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요. 제가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피터린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앙드레 코스톨라리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워렌 보핏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에 따라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구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보면 저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되게 좋은 예시가 나와서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목은 가난의 의지를 버려라. 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필 골드 파인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아는 에드 모리세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쓴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드 모리세이가 아 나는 그 사람 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필 골드 파인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전화를 연결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골드 파인이 아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자신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파인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수백만 달러의 돈이요. 지금은 얼마나 벌고 있나요? 몇만 달러 정도요? 나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영화 제작자예요. 그 외에 또 원하는 게 있나요? 저는 오스카상을 타고 싶어요. 에미상도 타고 싶고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줄게요. 하지만 제가 말해주는 대로 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대략 22년인가 23년 전 이야기다. 지금까지 단 26명이 오스카상과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탔다. 2019년 골드 파인이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오늘 뮤지컬 투시 개막 공연에 가는데요. 뉴욕에 오시겠어요? 좋아요. 나는 뉴욕으로 날아가 골드 파인을 만났다. 그는 뮤지컬 투시로 토니상을 탔다. 그리고 오스카상과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수상한 27번째 인물이 되었다. 그는 내가 말해준 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말하길 바래요. 하루는 골드 파인이 오스카상을 쥐고 있는 사진을 내게 보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스카상을 하나 더 탈 거예요.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닌데요. 한 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다른 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또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 누군가에게 포토샵으로 두 사진을 하나로 합성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몇 시간 후 골드 파인이 양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받았다. 이제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한 번은 4시간 만에 백만 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말해준 그대로 행동한다. 나는 그에게 몇 시에 밥을 먹으라든지 몇 시에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말을 해줬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때 상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글로 쓰세요. 제게만 그 상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웃을 테고 당신은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원대한 목표를 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뉴스나 고생담을 떠들어 대려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골드 파이는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내 동업자 샌디 결러거는 또 다른 본보기다. 저 멀리 요원한 곳에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있다. 관건은 조화를 이루느냐다. 대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명확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 가난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절대로 불을 끌어당길 수 없다. 부유한 모습의 자신을 보라. 그토록 욕망하던 가치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쯤에서 차분히 앉아 마음을 떠나보내고 상상이라는 우리의 직적 능력에 일을 시켜야 한다. 골드파이는 상상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진 가장 신기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그가 옳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 우주 공간과 더 높은 주파수로 데려다 주는 정신적인 도구다. 상상은 당신을 어디에든 데려다 준다. 상상은 비웃음이 대상이 아닌 경애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즉 이 골드파인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바프록터가 골드파인한테 이야기한 것은 자리에 앉아서 상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그 글로 쓴 것을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큰 불을 한번 끌어당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프록터가 지은 부의확신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바프록터님이 너무나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나 아쉽고요. 정말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크릿을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잘 믿지 못하겠지만 영혼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주파수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맞추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얘기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참 불명확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룬 게 되게 많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투자를 시작하고 집을 사고 그런 게 다 책을 읽고서 제 행동을 바꾸면서 이루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